Q. 1위의 주íd은? GSCARTEX와 현대건설의 1라운드 만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KICKS입니다 랩트위에 이소영 가운데 한송이 효승주 그리고 세라 팝 말고 왼쪽입니다 가운데 배유나 세토의 정지윤, 리베로 나현정 선수입니다 자 오늘 조금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세라 선수와 이소영 선수가 대상으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원정팀 힐스테이트입니다 왼쪽에 김주화, 가운데 양효진, 세터 염해선, 왼쪽에 폴리나 라히모바, 가운데 김세영, 오른쪽 황현주, 수비 전문 선수는 김연견, 리베로입니다. 역시 폴리 선수와 세라 선수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리나 라히모바 선수입니다. 폴리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좋게 봤고요. 너무 파워있고 타점도 좋고 워낙 프로 의심이 강한 선수이니까 팀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소영 연타로 보냅니다. 다시 한번 염해선 언더토어스로 오른쪽 폴리 첫 득점. 지난 경기 38 득점의 폴리입니다. 폴리의 강점은 뭡니까? 파워죠. 파워와 높이가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파워나 높이가 충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점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블루킹 타이밍으로 가져가서 꼭 막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바운드 정도로 시킨다는 생각으로 뼈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점 채올리고 있는 폴리인데요. 주요 스칼텍스가 한송희 선수를 이제 센터 포지션으로 옮기면서 블루킹 보강을 하고 있는데 폴리에게 두 점을 일단 내줍니다. 스코어는 2대0. 김주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표승주. 리시브 흔들렸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플락 아웃입니다. 네. 자,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표승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동 공격, 속공, 윙 공격 다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리시브가 안 돼서 올라갔을 경우 앞에 있는 선수들의 블루킹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틀어치거나 멀리 보고 치거나 그런 변화적인 공격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정확히 바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지난 경기도 염혜선과 양유진의 호흡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몇 년째 지금 같은 팀에서 센터와 센터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자, 대표팀에 나갔다 온 양유진 선수와 또 B 시즌에는 많이 맞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감각이 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스코어는 2대2 동점, 서브는 한송이 직선 쪽으로 보냅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다시 한 번 백을 석공에 양유진 맞추고 갑니다. 다시 한 번 주는 염혜선 세트였는데요. 제가 보기엔 다시 한 번 주는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공격수를 버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숙자 해설위원이 염혜선이라도 같은 선택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표승주가 맞습니다. 정지윤. 이동 공격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팡현주 벗어납니다. 자, 경기 초반 지금 정지윤과 다른 선수들 간의 호흡도 좋지 않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지션 변화를 겪고 있는 GS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죠. 자, 현대건설 역시 첫 번째 받는 과정에서 호흡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3대3 동점. 올라갑니다. 폴리. 오늘 초반 본인의 탑점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네요. 현재 건설의 4득점 가운데 폴리가 공격으로 3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4점을 충분히 살려서 가볍게 스파이크하는 폴리입니다. 길게 보냈습니다. 오픈, 파이크. 자, 김주와 디그. 빠르게 쫓아옵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 번 폴리. 한 송이 잡았어요. 3단 보냅니다. 공격 기회는 현대건설. 김주와, 염해선 오픈. 다시 한 번 막힙니다. 첫 번째 블록힘 득점. 자, 지금 염해선 센터의 공이 조금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 선수가 키가 작은 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걸리게 되는 코스였고요. 세라가 폴리의 스파이크를 잡자마자 돌아서서 한 번 웃습니다. 세라 선수가 조금 더 흥이 나야 GS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라의 서브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역전 포인트. 지난 세 경기 치르면서 아마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네, 뭐 세라 선수가 또 마음이 워낙 여리기 때문에 경기를 지고 나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세라의 서브 득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낮게 떨어집니다. 오른쪽 뽑아줍니다. 네, 다시 한 번 폴리. 자, 나연정 선수가 엎드려서 따라봤는데 폴리 선수가 워낙이 강타를 때리다 보니까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황현주가 어렵게 리시브를 했고요. 자, 2단 패스페인팅 넘깁니다. 다시 한 번 오른쪽에서 황현주. 자, 블록킹 바운드입니다. 쫓아가나요? 자, 가운데. 자, 페인트로 밀어넣습니다. 빠르게 쫓아오는 염해선. 가운데 후위. 다시 한 번 폴리. 자, 벌써 5득점째입니다. 네, 본인이 다 지금 초반에 끌어가고 있고요. 지금 3모로킹이 따라붙었는데 이성구 감독은 괜찮다고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아, 엔드라인이 살짝 지나갑니다.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범실은 아주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도 범실을 했지만 미소를 띄고 있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에 폴리입니다. 6대6 동점. 주유스칼텍스. 베유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낮고 빠른 서브.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백. 에이퀵. 자, 그러나 잡혔습니다. 왼쪽까지 이소영. 어택 커버 됐고요. 뒤쪽에서 세라. 김주화가 넘깁니다. 정지은 속공 한송이. 아, 한송이의 속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도 한송이 선수의 속공 성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한 70% 정도 됐거든요. 자, 속공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키가 뜨기 때문에 속공으로만 때리다 보니까 몸에 무리도 많이 가지 않고 있는데, 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랠리 상황에서 움직이는 동작이 아직은 어색하거든요. 그렇군요. 가운데 뜹니다. 표승주 니그입니다. 그리고 세라. 높이 떴습니다.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 번 폴리. 불었어요. 네. 조금 천천히 떠줘야 됩니다. 지금 폴리 선수와 똑같은 타이밍으로 뜬다면, 자, 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파워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박자 늦게 떠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경기 초반 염해선 센터가 폴리만 보고 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후위, 세라파반. 들어왔습니다. 라인 안쪽. 아주 팽팽한 출발입니다. GS 칼텍스가 8대7 한 점을 앞선 가운데,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평택입니다. 평택 GS 칼텍스와 수원 현대건설의 1라운드 맞대결,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폴리에게 공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에, GS 칼텍스는 서로 그 짐을 나눠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초반 GS 선수들의 움직임은 아주 좋네요. 출발이 괜찮습니다. 김주아가 어렵게 건져 올립니다. 방영주. 자, 이소영 밀어줍니다. 정지윤 가운데로 후위, 세라파반. 오랜만에 보는 GS 선수들의 완벽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권 경기에서는 저렇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선수들이 조금 간단히 마음을 먹고 나왔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세라의 초반 컨디션도 오늘 괜찮아 보이고요. 9대7에서 정지윤. 김연견. 염해선 속공 양효진. 자, 세라 수비했어요. 이소영 일단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염해선의 선택 가운데입니다. 밀어넣기. 다시 한 번 현대건설. 오른쪽으로 펴줍니다. 황현주 득점. 자, 커버플레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정도의 공은 충분히 잡아줘야 되는 공인데, 자, 마음은 급하고 서로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누구 한 명이 사인을 해서 잡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현대건설 황현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표승주. 자, 위치가 겹칩니다. 가운데 시간차 양효진. 자, 지금 표승주 선수는 뒤로 이동을 하고 있고, 세라 선수가 들어오는 장면에서 둘이 엉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자, 양효진 선수의 시간차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양효진은 오늘은 1세트 초반부터 득점을 착실하게 쌓고 있습니다. 9대구 동점. 빠르게 시속 공. 잡혔습니다. 다이렉트 네트 바꾸 안쪽. 떨어집니다, 한송이. 한송이 선수가 센터 포지션의 적응 기간은 뭐 그리 길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제가 같이 현역 생활이 있을 때도 뭐 쉬는 시간에 소풍을 달라고 하면 소풍을 때리는 자신감을 드러냈던 선수인데 그래요? 또 본 경기랑은 틀리니까 네. 좀 랠리 도중에서 많이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현대건설은 신인 박혜미 선수가 들어봤습니다. 서브 득점에 이소영. 현대건설은 공격력이 매우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저런 리시브와 디그를 분명히 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주현 위쪽으로 엔드라인에 떨어집니다. 다시 한 번 이소영, 김연견이 받습니다. 점프 토스. 뜹니다. 폴리. 폴리 선수는 오늘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첫 경기보다는 조금 더 몸이 가벼운 모습이네요. 그만큼 뭐 염혜선 선수와의 호흡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렇죠. 11 대 10이 됐습니다. 김주하의 서브. 나현준이 보냅니다. 보란비는 세라. 자, 폴리 못지않게 세라도 아주 가벼워 보이는데요. 네, 세라 선수도 기다리는 공격이 아니고 지금 이동을 하면서 묶어가는 플레이를 해주겠거든요. 가운데 양효진 선수가 있고 염혜선 선수가 지금 브루킹을 바꾸려고 레프트 쪽에 와 있는데 정지윤 선수가 그것을 보고 좋은 플레이를 해줬네요. 그렇군요. 자, 한송이의 서브. 직선 쪽. 박혜민. 왼쪽입니다. 폴리. 이번에도 안쪽. 지난 첫 경기에서도 폴리가 공격 성공률 50%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초반복 그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는 본인의 타점을 충분히 잡아서 공격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양효진의 서브. 이소영 보냅니다. 이소영 길어요. 다이렉트로 떨어뜨리는 김세영. 이성구 감독의 오늘 경기를 대하는 그런 마음은 어쨌든 수비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GS 선수들의 수비력은 지난 시즌보다 향상이 됐거든요. 하지만 조금 2단 연결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와 2단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표승주 밀어넣기. 떨어집니다. 13대 12가 됐습니다. 가운데 표승주 왼쪽의 표승주 가운데 한송이. 적응을 하는 모습인데요. 13대 12. 길었습니다. 어쨌든 표승주가 오므로 인해서 이성구 감독이 이제 포지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브루킹 높이는 낮아졌을지 몰라도 그 표승주 선수가 워낙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포지션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네. 13대 13 동점. 염해선의 서브. 직선 낮게 옵니다. 오른쪽에서 세라. 올려줍니다. 오픈 스파이클. 라인 안쪽. 네. 오늘 총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폴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속공 배윤아. 자,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폴리. 이번엔 가볍게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에 폴리. 자, 지난 시즌에 현대 건설은 외국인 선수 부분에서 약간 아쉬웠잖아요. 네. 자, 그 부분을 폴리 선수가 아주 충분히 메꿔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켄이 이후에 재미를 못 봤던 현대 건설인데요. 이제 만족할 만한 외국인 선수가 왔습니다. 짧게, 스트리도 짧게 때리니까 조금 들어와서 서서, 서서, 서서 맞추는 거로 해. 그러니까, 수비하는 사람들이 폴리가 스피드가 있으니까 미리 자세를 준비한 다음에 수비 들어가야지 보호구 움직일 거라고 하면 되죠. 네. 자, 준비했어, 준비했죠. 가자. 이선구 감독의 주문은 어떤 겁니까? 지금 폴리 선수의 스트레이트 공격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약간 앞쪽으로 들어와서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고, 폴리 선수 공이 강하고 스피드가 있는 공이기 때문에, 자, 미리 자세를 잡고 있지 않으면 다 맞고 튀거든요. 그렇군요. 자, 미리 자세를 조금 더 낮춰주라는 이야기죠. 15대 13 현대 건설이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 한상규 주심의 필슬로 다시 이어집니다. 염해선의 서브. 한송이 받습니다. 정지훈, 이단패 스페인팀, 민자리 떨어집니다. 노련함이죠. 원래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이나연 세터가 먼저 주전 스타팅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나연 세터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 한 시즌을 쉬다 보니까, 또 본경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네. 이선구 감독은 일단 정지훈으로 안정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앵글 샷. 아주 좋습니다. 각도 보세요. 네. 높이도 있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앞에 브루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택 라인 안에 떨어집니다. 토스도 상당히 좋았네요. 대단한 각도예요. 16대 14, 현대건설이 두 점을 앞선 가운데 1세트 두 번째 테크닉클 타임아웃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입니다. 현대건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콜리나 라히모바 선수가 16점 가운데 11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현대건설인데요. 오랜만에 왼쪽 갑니다. 어택 커버는 김연견. 그리고 오른쪽으로 황현주 포인트입니다. 자, 황현주 선수의 득점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현대건설의 공격진을 봐서는 폴리 선수만의 득점을 가져가기에 너무 아까운 팀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외국인 선수의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이 현대건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소영 대각선 김연견의 득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운데에 뜹니다. 짧았어요. 네. 자, 이번엔 조금 욕심이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았는데 너무 강하게 갔던 폴리 선수죠. 그렇습니다. 일단 표정 자체가 말이죠. 밝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요. 17대15 대유나의 서브 대각선 지킵니다. 황현주 자, 이제 염혜선 세타가 황현주를 봅니다. 자, 황현주 선수가 뚫리기 시작한다면 현대건설은 조금 더 쉬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현대건설과 GS 경기를 보면 황현주 선수가 많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환송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활약이 없었던 황현주 선수인데 오늘은 앞의 본격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가볍게 페인트로 득점하는 넷세라입니다. 세라 선수가 지난 세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36%의 정확도. 외국인 선수 가운데는 이제 가장 낮은 그런 정확도였는데. 이나현 선수가 너무 부끄러워하는데요. 자, 오랜만에 화면에 잡혀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 김주환이시고 흔들렸습니다. 양효진 포인트! 양효진 선수의 장점이죠. 높게 올려주면 양효진 선수도 충분한 신장과 높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아쉬운 건 조금 더 속공 부분에 많이 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픈 공격, 시간차 공격. 모두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빠르게 시속공! 표정주! 19대 17 두 점 찹니다. 자, 현재까지는 추격 40번에 있는데요. 주예스 칼텍스가 두 점 차이로 쫓아갑니다. 주예스 칼텍스, 이소영의 서브. 오늘 서브 1득점이 있는 이소영. 김주환 정확히 보냈어요. 뒤쪽에 양효진. 네, 재치있게 넣어주네요. 김주환 선수의 리시브가 또 매우 좋았죠. 양채로 감독의 이야기는 이제 김주환 선수가 들어가면서 팀의 공수 밸런스가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주환 선수가 많은 득점을 가져가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눈에 띄진 않지만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그렇군요. 스코어 20대 17 석 점 차입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주예스 칼텍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스쿵 들어오면 하나 수비 들어오고 백 센터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1번 예측.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겨가지고. 네. 스쿵을 많이 써야 돼. 지금 서브 10을 정확히 줘가지고 스쿵 좀 여겨줘서 뚫어보자고. 네. 자, GS 선수들은 세라 선수에게 많이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지난 시즌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세라 선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리매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전위에 한유미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폴리, 양효진, 한유미 어디로 갈까요? 가운데입니다. 막혔어요. 두 번째 표승주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전위의 높이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유미 선수가 또 여메선 선수 대신 나왔었는데. 자, 앞에 브로킹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자, 같은 팀의 뒤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너무 강타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브로킹을 믿고 조금 더 몸을 가볍게 해서 연타 페인트에 더 주시해줘야겠죠. 그렇군요. 20대 18 두 점 차입니다. 한송이에 서브. 김연견 리시브 정확합니다. 다시 한 번 양효진 막혔어. 한 점 차 추격. 배윤아 선수죠. 네. 자, 배윤아 선수는 양효진 선수의 시간차 브로킹에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또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네. 자, 배윤아가 양효진을 잡았습니다. 20대 19 한 점 차.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양효진. 자, 살렸어요. 동점 기효된 GS 칼텍스입니다. 빠르게 오픈. 맞고 나갔다는 판정. 동점 포인트. 기성구 감독의 말대로 지금 초반 GS는 수비가 아주 잘 이뤄지고 있어요. 자, 이소영의 리시브도 좋았고요. 표승주의 마무리. 동점이 됐습니다. 양효진 선수는 양효진 선수를 시간차로만 도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차 공격보다는 빠른 속공 플레이를 상대 브로킹이 잡기 힘들텐데. 계속 지금 속공을 하고 폴리 선수를 다음으로 돌려주는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20대 20. 한 송이. 김주아 조금 짧았습니다. 오픈 폴리. 꽂았어요. 현대 건설에 확실히 결정력을 지어주는 결정력 있는 공격수가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자, 리빙스턴 브란킹차 야나 이후에 대형 공격수가 등장했습니다. 현대 건설의 폴리나 라히모바 선수입니다. 21대 20. 길어요. 아, 그대로 넘어갑니다. 범실이죠. 자, 김재영 선수가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공이 너무 빠르게 오다 보니까 저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21대 21. 다시 동점. 교승주의 서브. 짧게 옵니다. 자, 리시브 라인 흔들었습니다. GS 칼텍스 역전 포인트. 22대 21. 자, 1세트 흐름은 현대건설이었는데 GS 칼텍스가 뒤집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금 강한 서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있게 넘어지더라도 좀 못 깨고. 오케이? 그리고 서브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인이 뭐였어요? 짝이었어요? 지금 서브가 짧게 때리고 공개 때리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놓고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린 주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자, 흔들!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잡는 중반 이후에 리드를 잡는 GS 칼텍스입니다. 지금 범실이 현대건설이 6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표승주 선수가 잘해준 것이 표승주 선수가 서브 범실이 많잖아요. 네. 자, 중요한 시기에 오늘은 맞춰서 넣어주네요. 그렇습니다. 표승주의 서브. 그렇죠. 낮게 떨어집니다. 다시 한 번 폴리. 네. 지금 GS 칼텍스에서는 블록킹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선수들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선수 감독도 그렇지 했을 주요였고요. 네. 22대 22 동점. 나현정, 한송이, 이소영. 자, 한송이가 봤습니다. 올라간죠. 세라 막혔어요! 다시 한 번 역전 블록킹! 자, 중요한 블록킹입니다. 자, 블록킹 높이가 상당히 높죠. 네. 자, 앞에 김세영 선수와 폴리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세영이 잡았습니다. 자, 황현주 선수 쪽으로 플레이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23대 22 역전 포인트. 올라가죠. 오픈 강타! 자, 김주아 받았어요. 폴리 쪽으로 갑니다. 스파이커! 도착하는 정지윤. 그리고 빠르게 갑니다. 배유나! 들어왔습니다. 라인 안쪽입니다. 이웃!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네. 23대 23 다시 동점. 현대건설의 양철호 감독이 지금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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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 요청입니다. 자 뒤쪽에서 본 각도구요. 판독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정심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자 23대23 동점에서 다시 갑니다. 첫 세트 GS 칼텍스가 추격하면서 아주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이 있는 셋업 하반. 길게 벗어났어요. 셋포인트는 현대건설. 자 중요한 서브였는데. 현대건설이 셋포인트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서브가 역시 좋은 폴리 선수입니다. 폴리 강서브. 자 올려놓는 한송이. 오른쪽 후위 갑니다. 세라 득점이 1세트 듀스입니다. 자 지난 3경기보다 정지윤 세터와 세라 선수의 호흡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자 확실히 안정감이 있구요. 그렇습니다. 4. 4. 4. 5. 5. 5. 6. 4. 5. 5. 5. 5. 6. 25대24 다시 한번 현대건설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올라가죠. 세라 쪽 대각선 벗어납니다. 뉴스 끝에 26대24 1세트는 현대건설이 먼저 가져갑니다. 결국 이제 한점 승부에서는 폴리와 세라의 대결인거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대결이었죠.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서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외국인 싸움에서는 폴리 선수가 앞섰죠. 그렇습니다. 폴리 선수가 14득점을 한 현대건설이 1세트를 먼저 잡았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입니다. 연패탈출을 노리는 GS 칼텍스와 개마프 2연승에 도전하는 현대건설의 1라운드 맞대결 평택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듀우스 접전 끝에 현대건설이 먼저 웃었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격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팀 60%나 되거든요. 경기는 2세트로 이어집니다. 경기는 2세트로 이어집니다. 이소영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김연견. 양효진의 2단 높이 올라갑니다. 폴리. 바운드 시켰어요. 오른쪽 세라 포인트. 오늘 GS 선수들의 수비와 2단 연결은 좋습니다. 지난 세트 유효 브로킹도 현대건설보다 많았고요. 수비가 잘 되는 이유는 저렇게 유효 브로킹이 되다 보니까 수비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소영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강타. 수비 좋고요. 나현정 멋진 디그 나왔습니다. 왼쪽에 표승주. 그리고 현대건센의 터치넷 범칠. 이번 시즌 북점 수비가 좋아진 나현정 선수인데 지금도 강한 공격인데 아주 찬스볼처럼 잘 받아줬네요. 시즌 초반 디그가 아주 좋은 나현정이고 지금은 양효진 선수가 터치넷 범칠을 기록합니다. 2대0이 됐습니다. 네트를 스칩니다. 올라가죠. 양효진. 받치고 있습니다. 왼쪽에 표승주. 블락하우십니다. 3대0. 지혜 선수들 수비가 되면 세라 선수 외에 표승주 선수나 다른 선수에게 가는 2단 연결이 높지 않습니다. 정지윤 센터가 언더로 올릴 때도 이 전 모습을 보면 한 번 죽여서 올려줬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빠르고 스피드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지혜스 칼텍스의 유효 블락킹과 수비가 아주 좋아집니다. 왼쪽으로 폴리 앵글샷. 각이 상당히 좋네요. V리그 1라운드 남녀부에서 가장 이슈를 많이 몰고 다니는 선수가 바로 OK 저추분행의 시몬과 현대건설의 폴리인데 듣던 대로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각이 자유자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진의 서브. 다시 한 번 현대건설의 기회입니다. 폴리. 나현정 디그예요. 왼쪽 가나요. 표승주. 득점. 4대1.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코스를 노리고 있는 표승주 선수입니다. 센터 브로킹이 양효진 선수 김세영 선수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스피드로 가져가면서 스트레이트를 보고 쳐내기를 시도하면서 스피드로 가져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공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2세트는 GS 칼텍스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주아 짧았어요. 오픈 상황 폴리 꽂힙니다. 브로킹 위에요. 폴리 선수가 1세트 70%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아주 높습니다. 스코어 4대2. 염해선의 서브. 이소영 점지음 디속공. 낮았습니다. 다시 올라가죠 폴리. 페인트. 다운됩니다. 이소영 연타로 막힙니다. 자 앞에 폴리 선수가 있었죠. 저렇게 완전하지 못한 공격이 들어갈 때 선수들이 조금 더 카드플레이에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폴리에게 막혔던 이소영. 4대3. 이소영 보냅니다. 표승주. 자 지금 표승주의 직선 공격이 계속 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 코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 표승주 선수인데 코스 선택이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이트밖에 갈 수가 없겠죠. 자 블록하우트 점을 계속 가담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픈. 폴리. 안고 떨어집니다. 자 이제 현대전선을 상대하는 모든 다른 팀들 다섯 개 팀들은 폴리를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에도 한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직접 나와서 관전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의 대상이죠. 그렇죠. 앤드라인 바깥죠. 양철호 감독 얘기는 성격도 아주 밝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첫 세트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치어리더들이 춤을 추니까 따라서 추더라고요. 네. 자 현재 여자구 선두 흥북생명의 박미희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황현중. 자 수비하는 주에스 칼텍 승리다. 가운데 세라. 다시 넘겼어요. 밀어넣기. 아 떨어집니다. 자 잘 되던 수비가 이제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세터가 공을 잡았을 때의 문제점이거든요. 자 다른 선수들이 잡았을 때는 분명히 세터가 두 번째 공을 할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편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정지윤 세터가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해줘야겠죠. 그렇군요. 김수영의 짧은 서브 정지윤 길게 이동 배윤아. 자 황현주 수비 됐어요. 김주야 준비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6대6 동점. 네. 자 황현주 수비 선수의 수비가 좋았고요. 양효진의 2단. 네 김주야 선수가 재치있게 처리해줬죠. 그렇습니다. 한송이 정지윤 왼쪽 이소영. 자 안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붙었어요. 밀어넣기. 자 건져 올립니다. 가운데 폴리. 아 수고 좋고요. 다시 넘어갔어요. 김주야 다이렉트. 자 GS 칼텍스의 공격기 됩니다. 빠르게 왼쪽으로 시속 꽁 막힙니다. 블록킹 황현주. 자 빠르게 가긴 했지만 이소영 선수가 틀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낮게 갔거든요. 낮고 싶었습니다. 공이.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블록킹 득점 나옵니다. 타임아웃 GS 칼텍스. 여기 앞에 진 거 아니면 가운데로 세려주면 되잖아. 두 브록이 오잖아. 한 번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결정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냥 때려서 볼트가 남으면 아니란 말이야. 긁어내든가 찍든가 확실하게 뚝 건드려놓으면 리오브리킹 되잖아. 가살로. 바로. 다시 아시아. GS. 가살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감독이 세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그 마음 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경기를 보고 있지만 GS 선수들이 타임을 들어와서 이성구 감독이 얘기할 때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인지 다 알아드렸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짧게 넣습니다. 정지훈의 선택. 한 번 이동. 배유나. 아 잘 뽑아줍니다. 배유나 선수가 전위에 올라오면 아주 높은 브루킹이 있지 않는 이상 정지훈 세터와의 저 이동 공격은 꼭 나옵니다. 둘이 굉장히 호흡이 좋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옵션이죠. 그렇군요. 7대7 동점. 배유나의 서브. 쫓아가는 염해선. 송공. 다시 올라갑니다. 빠르게 C로. 김현견 건져 올렸습니다. 김주와 대각선. 렐리가 깁니다. 가운데 호위. 아 여기서 평대건설 범실. 양현진 선수가 넘어갔어요. 범실로 8대7 GS 칼텍스가 한 점을 앞섭니다. 2세트 출발 역시 팽팽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입니다. 평택 GS 칼텍스와 수원 현대건설의 1라운드 맞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세트도 듀스 적전이었고요. 2세트도 한 점 승부로 초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 예측하기는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기 내용이라면 마지막에 누가 좀 더 집중해서 결정력을 지어준냐의 경기거든요. 배유나 낮고 빠른 서브. 김주와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펴줍니다. 황현주. 2단 연결 펴승주. 아! 글락범죽입니다. 이스라엄호. 자 오늘 GS 선수들의 레프트 공격수 선수들이 철저하게 스트레이트 쪽을 공략해주고 있죠. 그래서 쳐내는 공격이거나 내려오면서 때려주다 보니까 한대건설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박자 늦게 뛰어서 바운드만 시켜줘도 성공이거든요. 그렇군요. 가운데 호위. 네. 홀리. 부대판 한 점 찹니다. 황현주의 서브. 짧았어요. 이제 걸출한 외국인 선수 폴리가 왔으니까요. 황현주도 더 부담을 덜고 더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황현주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은 양효진 선수와 아직 황현주 선수가 많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폴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현대건설은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많이 연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패하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시즌의 현대건설은 폴리라는 정확한 선수가 있네요. 자 폴리가 벌써 20득점째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아의 서브. 나현정 길어요. 잡았습니다. 빠르게. 나오십니다. 네 이런 점이죠. 한송희 선수가 센터 포지션에 좀 더 오래 했었다고 익숙하다면 지금 같은 공격을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푸싱을 나중에 페인트 공격을 해줬을 텐데 저 공이 많이 낮았고요. 네 짧았습니다 김주아. 김주아 선수가 원래 총총그룹으로 달려오면서 넣는 서브였는데 그렇습니다. 서브가 바뀌었어요. 네 많이 허리에 많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철호 감독과 얘기 끝에 서브폼을 바꿨다고 하는데 허리에도 무리가 덜 가고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1대 10. 올라갑니다. 양효진 빈자리. 11대 11. 지금은 리시브가 되지 않아서 시간차가 올라갔지만 쪽에 리시브가 정확히 대해줘서 앞에 표승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백비 속공이나 백에이 속공으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GS 칼텍스. 세르가 연타로 보냅니다. 다시 한 번 현대건설의 기회입니다. 왼쪽에 폴리. 표승주의 니그. 그리고 왼쪽 갑니다. 직선 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포히트 범실. 공이 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빨리 때려줬어야 되는데 끌고 내려와서 공격을 해줬죠. 그렇군요. 양효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올라감수! 올라감수! 왼쪽인데요 표승주. 다시 한 번 염해선의 선택. 오픈 강파 꽂힙니다. 염해선 세터의 토스 끝이 쭉쭉 잘 사네요. 폴리 선수와 잘 맞고 있기도 한데 지난 시즌과도 달라진 점이 염해선 세터 공이 죽지 않고 쭉쭉 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시즌 FA 재계약을 통해서 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염해선 세터입니다. 폴리와의 호흡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엘리시브 그대로 넘어갔어요. 일단 3단 높이 올립니다. GS 칼텍스, 나현정, 정지은 오른쪽 표승주! 자 수비됐어요. 연타로 넘깁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엔 페인트입니다. 표승주 양효진 자 랠리가 딥니다. 마무리 될까요? 세라! 맞았죠. 밀려납니다. 네. 자 이선구 감독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GS 칼텍스 팀에서 블록킹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세라가 공격할 때 김세영과 폴리인데요.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자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비디오 판독을 활용한 이선구 감독입니다. 14 대 11 올라갑니다. 오른쪽에서 한 송이 포인트 한 송이 좋은데요. 라이트 쪽에서 득점이 나줬어야죠. 이 전에도 표승주 선수가 라이트 공격을 했을 때 득점을 꼭 내줘야 하는데 염해센 센터와 폴리 선수가 브루킹 위치를 바꿨었단 말이죠. 계속 세라 선수를 막기 위해 폴리 선수가 라이트 쪽 브루킹을 했기 때문에 레프트에 염해센 선수가 있었거든요. 매트 맞고 넘어갑니다. 폴리 막혔어요. 자 이번에 넘길 차례입니다. 김현견 보냅니다. 추격 기회는 GS 칼텍스. 정지훈의 선택 빠르게 C로. 자 수비하는 현대건설. 다시 기회는 왔습니다. GS 칼텍스. 표승주 페인트. 3단 보냅니다. GS 칼텍스. 이번엔 어디로 왼쪽 표승주. 한 점 차로 쫓아갑니다. 정지훈 세터도 대단하네요. 계속 표승주 선수에게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제일 낮은 쪽 브루킹이 염해센 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이용하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염해센 앞에서 득점하는 표승주입니다. 14대 13 한 점차. 다시 쫓아가는 GS 칼텍스입니다. 한송이. 폴리 났어요. 공격 범실. 14대 14 동점. 자 지난 첫 경기에서도 폴리가 1세트에는 아주 강일한 모습이었다가 2세트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잠잠했다 또 마지막에 살아났던 폴리 선수였는데 지금도 의욕만 앞서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14대 14 동점. 박해미. 염해센 폴리. 폴리 터치하우스입니다. 자 여전히 60%의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는 폴리 선수입니다. 15대 14. 박해미 선수는 신인으로서 지금 출전 자체가 기쁜가 봐요.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고요. 염해센의 서브 범실로 15대 15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 범실 4개째 기록하는 현대건설. 표승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김현견 올라갑니다. 가운데 파고드는 폴리. 자 그렇습니다. 이번엔 윙 공격이 아닌 가운데로 파고드는 변화를 줬는데 자 폴리 선수 이동 공격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이동이거나 포지션을 변화하면서 공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16대 15 현대건설이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평택입니다. 16대 15 한 점 차 2세트도 접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초반 GS 칼텍스가 앞서갔고요. 현대건설이 역전을 한 상황에서 다시 GS 칼텍스가 추격합니다. 자 폴리나 라히모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2세트를 들어왔는 서브 범실이 많아진 현대건설이죠. 자 밖으로 GS 선수들 서브 범실이 굉장히 많은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은 범실이었는데 오늘은 범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범실에서 13대 6 7개가 더 적은 주였습니다. 네트를 스치는 세라이 서브 후위에서 나갑니다. 자 범실이 많아지는 폴리 자 2세트 들어오면서 폴리 선수의 탑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GS 선수들 손해도 많이 가운드가 되고 있고요. 득점이 나더라도 지금 손에 맞는 모습이 보이고 아웃이 나가는 모습도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체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럴까요? 가운데입니다. 파워드는 폴리 V 공격하고 내려올 때 거의 네트 앞에 붙어요. 그렇습니다. 자 위로 뛰는 점프이기보다는 조금 날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곰을 뒤로 주기보다는 지금처럼 앞쪽으로 줘야겠죠. 그렇군요. 후위 공격인지 시간차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김지혜 다시 한번 이동 배윤아 네 어김없이 이 공격을 쓰는 또 배윤아와 점지윤 세타죠. 현대건설로서는 이제 뭐 김지혜 선수가 계속 앞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거 예측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배윤아 선수 이전 경기에도 전위만 오면 전위동 공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화된 공격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18대 17 짧은 서브 황현주 자 다시 공격기비를 만듭니다. 가운데 뜹니다. 그러나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라인을 밟았어요. 폴리의 후위 공격자 반칙 19대 17 GS 칼텍스가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첫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네가 얘 하트를 맞춰놓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얘 하트 맞춰놓고 나중에 멀리 보내려고 높여주려고 자꾸 이게 내려오잖아. 우에서 가야지. 그리고 얘 하트 폰이 올라왔을 때 세트 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상대가 수비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게끔이라도 해줘야 돼. 사문이 서브이시부터 하고 서브이시부터 하고 가방하고 네 바로 가자 바로 자 현대 양철호 감독의 이야기는 뭔가요? 자 현대선 세터의 토스 폰이 약간은 내려와서 토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선 세터 공이 쭉쭉 잘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토스할 때는 약간 머리 위에서 토스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몰 끝이 살짝 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대 17 서브는 배윤아 황현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다시 한 번 폴리 자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오른쪽 봤습니다. 황현주 자 블록킹 바운드입니다. GS 칼텍스 반격기획 세라 득점 20대 17 자 의외로 GS 선수들의 블록킹 타이밍이 아주 좋고요. 자 수비와 2단 연결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대 선수들은 폴리 선수가 이렇게 주춤할 때 뭐 양효진 선수도 있고 황현주 선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득점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유효 블록킹과 수비가 아주 잘 되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비속공의 양효진 이번에도 유효 블록킹으로 막습니다. 시속공 자 수비 됐어요. 가운데입니다. 양효진의 포인트입니다. 20대 18 다시 쫓아가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선수 교체입니다. 연예선이 나오고 한유미 선수가 들어갑니다. 2점 차 황현주의 서브 표승주 정지윤 이소영 뚫었어요. 자 롱킹이 빨라요. 이소영 선수가 쭉 풀어서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점타임을 틀면 안되겠죠. 이소영 이소영 21대 18 서브는 정지윤 아 키변경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에 GS 칼텍스 자 지금 강한 서브가 아니었거든요. 범치를 의식하는 GS 선수들 후반부 갈수록 서브가 약해지고 있는데 자 이쯤은 받아줬어야 되는 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여유가 없어. 상대 무료킹 한번 볼 수 있는 여유 오로지 폴리만 견제를 해버리면은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활력이 안되잖아요. 활력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가장 낮은 쪽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살려놓고 또 가는거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차분히 하자. 다시 잘하면 돼. 다음 세트도 있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 네! 자 흔들! 네! 콜리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콜리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올라가냐 그것도 세타가 고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득점이거든요. 네! 22 대 18 넉점 차가 됐습니다. 정지윤 서브 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서브! 김주아 보냅니다. 가운데 양효진 네트 맞고 바깥쪽! 너무 틀었습니다. 자 두 팀의 범실이 10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3 대 18 정지윤 서브! 올라옵니다. 속공! 양효진! 자 그렇죠. 양효진 선수 속공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양효진 선수는 백비 속공도 잘하고 백비 속공도 잘하잖아요. 시간차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줘야겠죠. 그렇습니다. 23 대 19 김주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지윤 왼쪽으로 표승주! 24 대 19 또 2세트 GS 칼텍스의 세 포인트입니다. 표승주 선수가 오늘 레프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GS 칼텍스에 완전히 녹아든 표승주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에 또 김지수 선수와 이나연 선수와 친했었기 때문에 뭔지 뭐 하루 이틀 만에 본인팀인 마냥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강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폴리! 24 대 20 여전히 GS 칼텍스의 세 포인트 꼴리는 25득점쯤입니다. 양효진의 서브 올라갑니다. 세트를 틀릴 기회 표승주! 25 대 20 2세트는 GS 칼텍스입니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가져왔던 GS 선수들 최소한의 범실을 줄이고 자 디구와 연결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이번 세트는 표승주 선수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선구 감독이 2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평택 이충문학체육센터입니다. 2경기 연속 3대 0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GS 칼텍스가 오늘은 아주 끈끈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트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자 세라와 폴리를 보죠. 득점 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폴리가 25 득점을 하고 있고요. 아 공격 성공률 차이도 꽤 크네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GS 선수들은 세라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세트 때 점유율로만 봐서는 표승주 선수가 가져간 점유율이 39%나 됩니다. 자 2세트 때 표승주 선수가 외국인 선수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승주의 공격 성공률이 2세트에 무려 54%가 됐으니까요. 자 GS 칼텍스 베티가 있을 때와 세라가 있을 때를 비교한다면 정말 팀 컬러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때 생각을 해서 안 되고 다른 플레이로 가져가줘야 되는데 자 오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앞으로 GS 선수들이 끌고 나가야 될 팀 컬러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폴리 선수는 25 득점에 57%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1에서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집니다. 김주아의 서브 랄리시브 길어요. 다시 넘어왔습니다. 현대건설 기회입니다. 염해선 100A 퀵 네 양효진 네 지금도 골이 살짝 낮긴 했지만 시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폴리 선수에만 높게 갈 것이 아니라 양효진 선수를 적극적으로 빠르게 가담시켜야겠죠. 그렇죠. 계속되는 김주아의 서브 못끝었습니다. 세라 연타로 득점 자 이숙자 해설이온의 얘기들 현대건설의 공격력이 지금 워낙 막강한데 일단 수비라인이 조금 더 견고해진다면 그렇습니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려 시즌 시작 전에도 우려했던 점이 공격력이나 높이는 아주 높아졌는데 지난 시즌에도 공격력이나 블루킹 높이는 최위였거든요. 1위였거든요. 하지만 디그와 리시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블랙아웃입니다. 폴리 세라 선수는 V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브라질 리그 경험도 있고요. 이 폴리 선수는 해외 리그가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피치발리블도 하고 했지만 또 글쎄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인데 나이도 아직 많지 않은 지금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가장 어린 선수가 폴리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뭐 나이 갖고 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24살에 풀립니다. 자 세라의 공격이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GS 파이팅 스팀에서 블루킹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블루킹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고 나갔죠. 자 이렇게 되면 이성구 감독은 이제 비디오 판독을 다 썼죠? 그렇습니다. 3대 1입니다. 네 3대 1에서 양효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자 빠른 서브가 들어왔는데요. 속공 배윤아 사이드라인 위쪽 오늘 정지윤 세터가 스타팅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책임을 져주고 있는데 오늘 정말 플레이 안정적이게 잘 가져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정지윤의 역할이 컸는데 이번 시즌 초반도 팀의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황현주 선수가 조금 더 터져줘야 또 살아나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도 폴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주춤할 때 황현주 선수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황현주 선수와 양효진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줘야겠죠. 황현주의 공격 득점 스코어는 4대2 현대건설이 앞서 있습니다. 염혜선 정확히 보냅니다. 백토스 오른쪽에서 막힙니다. 블록킹 폴리 네 자 아주 높습니다. 197cm의 폴리인데요. 타임아웃 주예스 칼텍스 포기 병원이와 하 Shiva가 BS를 B에 뛰고 나 버려갈거라. 거기서 하면 춤을 치는 점은 대인지 준비하고 올라가가지고 왼손 같이 부를 수도 있으니까 Charlie Organisation을 틀어서 때려났나고 김 gallons로 thicker Hanuci 하나ingen 가서 하면 지킹 뽑าก 선생님 Contoh sharing 지금 세라 선수에게 백오픈을 줄 때 정지윤 센터에게 플레이를 가져가줄 때 그냥 세라 선수만을 보고 투싸지 말고 배우나 선수를 앞공격 비속공으로 띄워주고 올려줘야 상대 블록커가 하나만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염해선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한성이 잘 돌아갑니다. 정지윤 빠르게 갑니다. 석공 배우나. 비속공을 주네요. 자 앞에 김세영 선수가 센터 브로킹인데 김세영 선수의 장점이자 하면요. 제가 선수수절에 같이 경기를 하다보면 가위바위보 싸움을 할 줄 아는 센터 브로킹입니다. 센스가 있네요. 네 미리 레프트 쪽으로 간다고 몸을 보여주고 속이고 라이트 쪽으로 뛰는 선수거든요. 아 그래요? 풀립니다. 수비하는 세라. 그리고 이소영 맞혔어요. 김세영. 사실 양효진 선수가 최근 5년간 블록킹상을 타고 있는데 그 전에 블록킹 여왕이 김세영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블록킹하면 또 김세영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앞에 김세영 선수와 폴리 선수가 있었는데 저렇게 적당히 공격을 해주면 절대 통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수비됐습니다. 이소영 뜹니다. 라인 안쪽. 오늘 경기 전까지 국내 선수 가운데 공격 성공률이 가장 좋은 선수가 누구죠? 이소영 선수. 그렇죠. 이소영 선수도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본인이 주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소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는 짧았습니다. 배윤아. 스코어 7대4. 자 김세영 선수가 다시 현대건설을 통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은 주코 할 때 주위. 이소영. 자 바운드 시킵니다. 현대건설의 찬스볼. 염해선의 선택. 백제이속동. 자 잡혔습니다. 김주아의 커버 좋았고요. 황현주. 자 수비하는 주에서 가겠습니다. 가운데 호위. 다시 넘어갔어요. 나현정. 정지윤. 한송이. 한송이. 아 토스 선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한승이 선수를 그냥 두지 않고 김주아 선수 앞으로 끌어들었거든요. 자 한송이 선수가 오늘 센터로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자 지금까지 경기에서 팀 내 가장 많은 유효 브로킹도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나왔습니다. 정지윤. 오늘 두 개째 서브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과 정지윤 선수가 동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이세요? 좀 미안하진 않으세요? 지금 정지윤 선수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안하진 않고 제가 생각에 네. 뭐 어쨌거나 기회를 잡은 것도 정지윤 센터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축하해주고 지난 시즌 때도 뭐 내가 아픈 건 있지만 너는 기회였고 그 기회를 잡은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칭찬해주고 저는 더 응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팀이 힘들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정지윤 선수입니다. 7대7 농점 계속되는 정지윤의 서브. 다운대 폴리 막혔어. 역전 브로킹. 한송이 선수의 브로킹 득점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을 봐서는 이성구 감독의 한송이 선수의 센터 기용은 괜찮네요. 그렇군요. 한송이의 블록킹. 역전에 성공하는 주의스 칼텍스입니다. 스코어 8대7 한 점 차.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입니다. 오늘 경기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대1에서 3세트 8대7. 현대건설의 공격입니다. 폴리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라인을 밟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호위 공격자 만칙인데요. 현대 선수들 너무 범실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범실이 많은 팀이 현대전설이었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팬들도 많고요. 아 서브 득점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정지윤 서브 3득점. 정지윤 센터 정확하게 목적 탓 서브를 넣어주고 있네요. 주의스 칼텍스 서브 5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욕심을 내니까 그런 거 아냐. 그냥 빨리 뒤에 사인 내주고 그 다음에 공격 준비해. 네 앞에 떨어지지 않는 건 네가 잡지 마. 그리고 연주도 있고 회주도 있는데 왜 자꾸 얘만 해. 저희는 그럼 단조로워지니까 수비하기나 무력하기가 훨씬 편안하잖아. 그래놓고 우리는 저희는 밥은 안 주고 다른 사람은 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정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난 경기 폴리의 정의율이 54%였는데 양초로 감독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현주 선수, 양효진 선수 삼각편대라 하면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삼각편대 공격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연견, 염혜선 오른쪽으로 펴집니다. 황현주 나갔어요. 네 너무 붙었습니다. 황현주 선수가 공을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 있게 조금 더 끝을 살려서 쭉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11대 7 자 정지윤의 서브가 끝나지 않습니다. 올려줍니다. 폴리. 다시 한 번 범실. 지금 염혜선 때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지금 득점이 안 나고 범실로 이뤄지고 있고요. 황현주 선수에게 가는 공도 정확치 못하니까 범실로 이뤄졌잖아요. 자 일단 양철호 강룡이 염혜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조예진 세터가 들어갔습니다. 12대 7 조예진 올려놓습니다. 가운데 후위 막힙니다. 다시 한 번 한송이. 자 지혜선수들 오로지 폴리에 선수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가 돼서 조금 더 나뉘어져야 될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4대 7에서 13대 7까지 연속 9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진. 폴리. 막혔어요. 가까스로 어택커버입니다. 폴리 다시 갑니다. 범실. 아 흔들리는 현대건설. 그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을 상대할 때 현대건설이 연속 10득점을 1세트에 했었고요. 네. 또 흥국생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연속 10득점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GS가 하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나오는 연속 10득점 기록은 아닌데요. 밀어넣습니다. GS 칼텍스 다시 한 번 기회입니다. 가운데 세라가 뜹니다. 안쪽. 자 연타도 득점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선수들이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경기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몸도 무거워지고 발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15대 7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정지훈의 썩. 범실입니다. 15대 8. 연속 10득점은 11득점에서 그칩니다. 자, 염혜선 선수가 중심을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서브는 황현주. 효승준 리시브 깁니다. 다이렉트 안쪽. 학대건설 선수들은 아주 늦은 점수도 아니고 아직 후반부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를 살려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렇죠. 15대 9입니다. 올려줍니다. 세라. 맞고 나갔습니다. 블라카우트 득점에 세라 파반 16대 9. GS 칼텍스가 역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스코어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3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칼마우스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입니다. GS 칼텍스가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4대 7에서 15대 7로 연속 11득점 상황을 바꿨습니다. 자, 오픈 공격은 폴리의 현대건설. 서브는 오늘 정지훈의 GS 칼텍스입니다. 범실 차이가 크네요. 범실이 상당히 크죠. 이전 경기까지 GS 선수들이 지금 수치만큼 현대 선수들만큼의 범실을 했었는데 오늘 범실을 줄이는 것도 또 좋은 경기 내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이소영. 팀 6개째 서브 득점 나옵니다. 네, 지금 황현주 선수와 한유미 선수가 교체돼서 한유미 선수가 들어갔는데 한유미 선수를 노리고 서브를 넣어줬네요. 이소영의 목적 서브. 한유미, 김연경, 김주화, 리시브 라인. 짧았습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은 아직까지는 서브 득점이 없습니다. 김세영과 함께 현대건설로 돌아온 한유미. 자, 자매 간의 대결이 되겠네요. 만났네요. 네. 범실이죠. 자, 현대건설 범실 아껴야 돼요. 네. 자, 양철호 감독 두 번째 경기. 참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7,8 대 10. 한송이 서브로 이어집니다. 올려줍니다. 폴리. 지금은 본인의 타점과 탑밥이 다 나왔네요. 폴리 선수가 조금 떨어진 성공률을 조금 더 올려줘야겠고요. 그렇죠. 자, 주위에서도 같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리시브와 디그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양효진의 쏘고. GS 칼텍스 안쪽에 표승주. 자, 수비됐습니다. 오픈. 붙었어요. 나현정 빠르게 쫓아옵니다. 왼쪽으로 시속공. 자, 커버됩니다. 세라. 다시 한 번 정지은 빠르게 오픈 표승주. 자, 이번엔 때리지 않고 페인트를 적절히 잘 놔줬네요. 칼을 뺏어가면서 센터 브루킹 옆쪽으로 놔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표승주가 개막구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고 빠른 서브 득점. 자, 첫 경기 서브 6득점이 있었던 표승주인데요. 그렇습니다. 서브하면 또 자신,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타임아웃 현대건설. 묶어하는 건 좋은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 어떤 절박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목표가 있으면 절박함도 있어야 돼. 구지구지 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자기 거 받아줄더라도 받아주고 올려줬으면 올려주고 때리고 정확하게 해. 네. 자, 양철호 감독이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딱히 지시내린 건 없습니다. 선수들의 좀 마음을 다잡는 작전 타임 시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리시브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범시를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당연히 안 되겠죠. 김주아 올립니다. 김주아 왼쪽에 폴리. 포인트. 20대 12. 염해선의 서브. 염해선의 서브. 올라가줘야겠죠. 지금처럼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득점으로 연결해주면서 본인들 것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있던 김세영이 긴 리시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서브 득점. 염해선. 또 한숭이 선수를 노렸던 염해선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의 첫 번째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타임아웃 GS 칼텍스. 집중을 해야지. 지금 서브 득점을 두 개를 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한 번에 돌려줘야 돼. 그쪽에 누가 있어. 블록킹. 그래. 이걸 잘 활용을 하라고. 서브 캐치가 우선 중요한 거고. 소영이도 빽 공격 준비해. 네. 비를 딜게 끼라고. 어? 네. 서브 리시브 강조하면서 또 정지윤에게는 상대 블록킹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배유나 선수에게는 소품을 좀 길게 계속 띄워주라는 이야기인데 현대건설 브루킹 가운데 브루킹들이 높다 보니까 플레이를 좀 찢어서 하라는 얘기죠 멀리 띄워놓고 쭉 뽑아놓고 또 묶어놓고 뽑아주라는 이성구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염해선 이소영 보냅니다 오픈 스파이크 자 수비 범위가 넓어요 김주아 현대건설의 추격기회 폴리 네트 맞고 바깥쪽 지금도 끌고 내려와서 공격을 했던 폴리 선수입니다 폴리의 공격 범신이 나왔습니다 21대14 범신은 오늘 13개째 폴리인데요 세라 파반의 범신은 5개째입니다 현대건설의 선수 교체입니다 김주아 선수가 나오고 고유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브루킹을 조금 더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자 한송이가 올려놓습니다 이소영 안쪽 아 잘 때렸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스파이크 코스가 이번 시즌에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짧게 보지 않고 멀리 보고 길게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자 연습시간 훈련 시간대 이성구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네 22대15 고유민 염해선 그리고 고유민 나갑니다 나갔습니다 고유민 선수가 KBSN의 배구 매거진 프로그램 스페셜 V에서는 항상 좋은 활약을 하는데 이제 코스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끼가 많은 선수인데요 오른쪽에서 폴리입니다 네 지금은 강하게 잘 들어왔네요 네 자 저렇게 폴리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본인의 타점만 잡아서 욕심부리지 않고 공격을 해준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23대 16 나현정 정지음 가운데 한송이 네 한상규 주심은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구요 3세트 GS 숙ú칼텍스의let point입니다 지금 3세트 마지막 정스 5세 4 아주 싸우고 5 4 고유민 자 염해선 올려줍니다 시간차 고유민의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토스 좋았네요 지금처럼 한 명만 뛰어놀 게 아니고 저렇게 묶어가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유민 선수가 올 시즌 첫 출전의 첫 포인트입니다 24대 17 한유미의 서브 검실로 세트가 끝납니다 자 GS 칼텍스가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를 가져오면서 2대 1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차분해진 GS 선수들이고요 뭐 하고자 하는 의혹이 다른 경기보다 좀 뛰어난 것 같고요 욕심부리지 않고 차분차분히 한 모습이 자 오늘의 모습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 다음 세트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현대 선수들은 조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3연패 후 시즌 첫 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양팀의 4세트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최하위 GS 칼텍스가 2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가 재밌는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팀 간의 경기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승주가 15득점 폴리가 30득점 양패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4세트가 시작됐고요 페인트로 득점하는 폴리 32득점째 계속 강하게 갈 것이 아니라 폴리 선수가 저렇게 적절하게 약하게 가줘도 좋습니다 지금 폴리 선수가 공격할 때 선수들이 뒤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화이팅!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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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효진의 서브 세라이 연타입니다 염의 선 그대로 넘깁니다 다시 한 번 가운데 한송이의 시간차 폴리 막힙니다 한송이 블록킹 한송이 선수 오늘 공격 성공률도 70%가 됩니다 브로킹도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가운데서 득점이 나진 않았지만 센터가 수비를 하게 함으로써 2단 연결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한송이 선수의 활용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성수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더블 컨택 범실이 나왔습니다 미실브가 길었는데 옆에선 센터가 뛰어가지 못했죠 중심은 앞에 있었고 포스를 뒤에서의 글랭에 더블 컨택을 빌렸죠 멍칠 현대건설 25개 GS 칼텍스 12개입니다 한송이의 서브 네 폴리 아 나갔나요 폴리가 워낙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양체로 감독이 누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본인이 공격하면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아웃인지 블록아웃인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아웃인지 블록아웃인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반독 결과 오심으로 반독되었습니다 살짝 스쳤습니다 백나 선수의 가운데 손가락인 것 같죠 콜리가 잘 봤고요 스코어는 3대2입니다 염해선의 서브 교승주 빨라요 오늘 현대 선수들의 서브가 콜리 선수 외에 약합니다 GS 선수들이 리시브를 정확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지윤 센터가 세라 선수에게 뿐이 아닌 여러 선수에게 플레이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대3 동점 교승주의 서브 올라갑니다 콜리 골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블루킹 한 선수들이 봤으면 먼저 잡아줘도 돼요 고이면 잡아줘야죠 누구 꺼 내 꺼 할 거 없이 그렇죠 4대3 강 서브 득점 공이 굉장히 강함에 불구하고 약간 회전을 하면서 직선으로 날아왔거든요 상당히 받기 힘든 구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GS 칼텍스 할 생각하지 말고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잡는다고 생각해 한 벤이 고함지르믄 누가 야 그러면 우위를 쳐다보는 거야 우선이 왜 뜬 거니까 칭찬인가요? 칭찬인가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브룽킹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거고 수비 부분에서는 질책을 했죠. 그러네요. 4세트 스코어는 5대3 현대건설이 2점을 앞서 있습니다. 폴리의 서브 오늘 34득점. 다시 한 번 세라가 밀어넣습니다. 살리는 현대건설 가운데 뜹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안쪽. 주에스칼텍스입니다. 배윤아 직선. 비중한 늑점입니다. 이전에 이소영 선수가 세라 선수에게 2단 투스를 올려줄 때 조금 더 높게 때릴 수 있게 탑점을 올려줬어야 되고요. 배윤아 선수 미팅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수비하기나 브룽킹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라이 서브. 올라갑니다. 가운데. 코스 좋아요. 네. 지금 강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또 경기 후방으로 갈수록 더 살아가는 폴리 선수네요. 그러네요.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동 속공 낮았습니다. 네. 낮았고요. 정지훈 선수를 이번에 짧게 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빼기 속공 시도는 괜찮았습니다. 이전까지 길게 나갔기 때문에 시도는 괜찮았는데 자, 미리 주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배윤아 선수는 페인트를 올려고 올라갔습니다. 네. 길게 나가죠. 길게 뽑아줍니다. 결국은 본인이 자신 있는 걸로 가져갔는데요. 자, 알고도 잡지 못하는 배윤아의 긴 이동 공격 7대 5 배윤아의 서브 자, 열리시고 어렵게 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세라 선수가 다른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 좀 파워가 딸려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파워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스피드를 가져가줄 수 있게 지금처럼 정확한 볼을 올려준다면 지금 같은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고유민. 자, 앞에 블록킹이 없었는데요. 가운데 한 송이 막힙니다. 양효진의 블록킹! 네. 비디오 양효진 선수의 블록킹이 나왔습니다. 자, 양효진 선수가 4세트의 첫 번째 블록킹 득점인데 네. 이런 경기도 드물거든요. 그렇습니다. 8대6 현대건설이 앞서 있습니다. 평택입니다. 양효진 선수가 역대 통산 블록킹 650 득점에 이제 블록킹 3득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기록에 도전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평소 같은 블록킹 컨디션이라면 오늘 달성할 것 같고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역대 최초로 650 블록킹에 도전합니다. 올려줍니다. 가운데 한 송이 페인트. 자, 빠르게 쫓아오는 김현견. 연회선의 점프 토스. 오른쪽 폴리. 9대6. 자, 폴리가 4세트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폴리 36득점째. 9대6입니다. 자, 정주 6세트 올라가죠. 이소영 대각선. 벗어납니다. 자, 목이 너무 부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소영의 공격 범실. 10대6으로 벌어지는데요. 서브는 고유민. 자, 잘 받았고요. 빠르게 C로. 빌라카 5득점의 이소영. 자, 빠르게 마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빠른 타법으로 공격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브로킹이 정확하게 들어오기 전에 빠른 스피드로 가져가줬던 이소영 선수입니다. 네. 10대7. 자, 김현견. 짧았고요. 가운데 양효진 페인트. 자, 앞쪽에 떨어집니다. 네. 11대7. 자, 양효진 선수가 점점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효진 선수는 브로킹 득점이 나와야 컨디션이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양효진은 이제 자주 보입니다. 빠르게 오픈 표승주. 아, 리시브 좋았고요. 패스 좋았고요. 상박자가 만점 까마지는 모습이었죠. 자, 양효진 선수의 특징이라면 소풍을 절대 버리지 않고 견제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리시브가 정확하게 와서 소풍을 끌어줘서 빼면 완부 로킹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1대8입니다. 올려놓습니다. 폴리. 자, 이소영이 잡았어요. 올라갑니다. 세라 연타로. 이번에 현대건설. 폴리 나갑니다. 자, 지금은 2단 연결이 조금 좋지 않았고요. 또 폴리 선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뚫어서 밑에서 공격을 해줬죠. 범실로 11대9. 이소영의 서브. 네트 맞고 구릅니다. 올려나크 다시 한 번 강타. 폴리. 양효진 선수는 정말 2단 코스를 잘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센터에 있는 선수들이 코스를 잘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정비용 선수도 코스에 일각연이 있는 선수고. 아, 일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도 또 2단 연결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2대9. 가운데 밀어넣기 막혔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왼쪽에 폴리 꽂힙니다. 자, 폴리나 라임오바 선수가 지난 경기와 같은 38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이대로 30경기를 계속한다면 몬타뉴나 조이스가 세웠던 1000득점은 넘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눠가져서 1000득점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또 개인적인 바람이네요. 네, 다른 선수들의 역할도 듣히면 어떠죠?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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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10. 석점차입니다. 한 송이의 서브.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폴리. 자, 블록킹 맞고 안테나. 지금도 공을 조금 더 높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해선 선수가. 폴리 선수가 탑점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게 조금 더 경기 토바처럼 끝을 높게 세워줬으면 좋겠네요. 현대건설 고유민이 나왔고 황현주 선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브는 염해선. 자, 4세트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GS 칼텍스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표승주입니다. 황현주. 이런 공격을 먹었을 때 선수들이며 벤치석에서 가장 화를 내거든요. 아, 그렇군요. 찬스인데 왜 잡지 못했냐를 하는데 직접 경기를 해보면 저런 공이 좀 더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요? 네. 자, 블록킹을 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운데 배유나. 터치하고 있습니다. 블록킹을 잘 이용할 줄 아는 배유나 선수예요. 네. 배유나 선수 이동 공격도 보면 김혜진 선수는 빠른 스피드로 가져가는 선수라면 배유나 선수는 아직 빠르진 않지만 브록킹을 이용할 줄 아는 센터 공격수입니다. 그렇군요. 15 대 12. 김주아 맞습니다. 길어요. 5번의 펌치. 자, GS 칼텍스가 2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때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GS 선수들인데 네. 자, 오늘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서브는 세라파반. 황현주가 정확히 바칩니다. 가운데 후이. 막혔어요. 자, 어택 커버는 김현견. 오른쪽 황현주 또 막힙니다. 배유나. 자, 벌써 한 점 차이로 성급 따라온 GS 설계수고요. 자, 현대 선수들 공격이 통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GS 선수들이 지금 브루킹 타이밍이나 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15 대 14. 한 점 차. 서브 득점. 동점 서브 득점. 자, 이전까지 서브 검실이 많았던 세라 선수였는데 교적적인 서브 득점을 해주네요. 홍대 건설은 정말 풀고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또 고유민 선수가 들어와줬죠. 황현주가 흔들리면서 다시 나갑니다. 15 대 15 동점. 이어지는 세라 파반의 서브. 자, 김현견이 받습니다. 가운데 폴리. 수비. 실패입니다. 다시 앞서가는 현대 건설. 두 번째 핵심. 4세트도 다시 접전으로 갑니다. 16 대 15 현대 건설이 한 점을 앞선 가운데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택입니다. 어디이십니까? 4세트도 접전입니다. 주요스 칼텍스와 현대 건설의 1라운드 맞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건설이 역전을 당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4세트는 좀 더 견디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견뎌줘야죠. 또 현대 건설 로서는 양 팀 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분위기니까 결과는 다르겠지만 양 팀에게 모두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견뎌줘야겠죠. 현대 건설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진희 선수가 서브를 넣었고요. 왼쪽에 이소영. 3단 보냅니다. 주요스 칼텍스. 다시 한 번 동점 기회. 정지음. 비던 배윤아. 일단 배윤아 선수가 블록킹을 보면서 판단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대구를 센스 있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16대 16. 쫓아갑니다. 고유민. 네, 득점. 고유민의 한 점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한 번씩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이 숨통을 펴줘야 폴리 선수도 부담이 주는 겁니다. 17대 16. 다시 앞서가는 현대건설. 고유민의 서브. 나현정. 정지윤. 가운데 한 송이. 뒤쪽이에요. 폴리. 그대로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정지윤. 가운데 뜹니다. 자, 고유민 디그. 뒤쪽에서 폴리. 득점. 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모처럼 폴리와 세라의 대결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폴리의 후위 공격. 18대 16. 주예스 칼텍스 왼쪽 이소영. 자, 바운드 시킵니다. 아, 맞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네. 주예스 칼텍스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표스톤 선수와 이소영 선수가 제 몫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라 선수도 간간히 올라갈 때마다 자기 모습을 보여주겠고요. 또 본인 포지션이 아닌 센터로 돌아간 한 송이 선수도 이소영 선수와 표성주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올려줍니다. 폴리. 남갑니다. 18대 18 동점. 자, 폴리의 공격 범실로 동점이 됐습니다. 양체로 감독의 첫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아까 내 말 안 들리잖아. 지윤이가 서브로 짧게 길게 때리잖아. 방향을 보고 방향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커버해주라고. 들어가서 전부 다 커버 들어. 그리고 활용을 정확하게 해. 얘하고 6대 1로 싸우면 안 돼. 6대 6으로 싸워야 돼. 오케이. 화이팅. 조용히 하자. 같이 감아. 18점이야. 집중해야 돼. 네. 오늘 정지윤 선수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지윤 센터가 서브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목적타를 아주 정확하게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로 서브 득점이 나는 것도 좋지만 제 경험상 저렇게 목적타로 살짝 때렸을 때 득점이 나면 더 짜릿하거든요. 그렇군요. 18대 18에서 정지윤의 서브. 김연견 받습니다. 가운데 양효진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라인 걸칩니다. 19대 18. 양효진 선수가 평소 같았으면 이런 공이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뭔가 풀리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김주하의 서브. 김주하의 서브. 이소영. 맞지 않았어요. 네. 뭐 현대건설에게 득점을 내주긴 했지만 GS 선수들의 집중력 좋았고요. 방금은 양유진 선수가 사실 공격 준비를 안 했어요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 서있다 공격을 해줬습니다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소영의 수비가 득점이 됐다면 분위기 완전 타는 거잖아요 20대 19입니다 자 호흡 좋지 않아요 세라 아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행운의 포인트죠 싸인이 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벤치 코칭 스텝 입장에선 득점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 벤치는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20대 20 한송이의 서브 아 흔들려요 다이렉터 자 김주아가 마칩니다 폴리 강타 꽂았어요 자 이건 폴리 아니 폴리 선수 말고 이전에 세라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해줬어야 될 점수죠 네 네 자 위비를 또 득점으로 가져오는 현대건설입니다 다이렉트 득점 기운을 놓친 세라 파반 21대 20 현대건설이 한 점을 앞섭니다 백포스 오른쪽 세라 파반 자 레프트에 있는 몸을 정지우 선수가 열심히 따라가서 길게 잘 뽑아줬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1대 21 도구점 네 네 네 네 네 네 폴리 자 크게 방문했습니다 GS 칼텍스 앞서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뒤로 가겠죠 아 배윤아와의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염해선 오른쪽으로 폴리 폴리의 마무리입니다 자 또 기회였는데 범실이죠 자 정지윤 센터가 배윤아 선수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토스 할 때 손의 위치가 너무 머리 앞에 있었죠 얼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해줘서 하는 포인트가 낫세지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한 번에 돌려야 된다 네 아니면 가운데다가 페이트를 팍 긁었으면 되는 건데 두 손이 되는 것보다 한 손이 줘 자 섭터치 하나 네 지금 볼이 아니야 볼 1더구야 네 끼워가지고 또 뒤져가지고 공격해야 돼 자 두 번의 역전 기배를 놓쳤습니다 일단 지금 리시브가 됐을 때 공격 패턴은 전달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폴리 선수 서브 차례인데 폴리 선수가 강하다 보니까 정확히 밀기보단 올려놔서 2단으로 철저하게 가라는 이야기죠 네 자 올려놓습니다 위쪽에 세라의 연타 자 현대건설 살릴까요? 가운데 폴리! 레이너쪽! 23대 21 자 오늘도 중요할 때 또 폴리 선수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자 블루킹 하나 필요한 시점인데요 김주아 대신 한유미 23대 21 폴리의 서브 아 강하네요 크게 흔듭니다 3단 연타로 보내는 GS 카이텍스 현대건설爾 찬스볼 빼고 나서 한송이가 살렸어요. 가운데 이소영. 염해선 다시 줍니다. 후이 막힙니다. 배우다. 지금 김연경 선수가 아주 좋은 수리를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배우다 선수의 손에 걸리네요.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이게 꽂혔으면 파이널 세트인데요. 배우나의 블록킹 득점. 23대 22 한 점차. 서브는 세라 파반. 던져 올립니다. 빠르게 시속공. 자 수비 하나여 가운데 세라. 여기서 위로 보면 됩니다. 후이 공격 득점. 현대 건설의 세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풀리 선수에게 올라가겠죠. 자 후이 공격으로만 14득점을 하고 있는 폴리나 라히모바 선수입니다. 세 포인트. 세 포인트. 저는 한번만 생각하면. 세 포인트. 세 포인트. 3chi. 세 포인트. 이해선 깍두 arise. 돌아가는 것만 본 상태에서 바로 그냥 와 무슨 말인지 알았지 돌아가면은 앞차 들어올까 안 돌아가면은 제일 빠른 것부터 견제해야 돼 여메선 세타 얘기는 따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가끔 감독들이 세타를 불러서 카메라에 비치지 않게 음성이 안 들리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다시 팀에 돌아가서 비디오를 돌려다보면 작전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배윤아 첨예기씨도 실패입니다 25대22 현대건설이 4세트를 가져가면서 경기는 5세트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GS 선수들은 기회가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또 범실로 인해서 세트를 내줬고요 현대건설 선수들은 정말 어렵게 끌고 와서 잘 버텼네요 1세트와 4세트는 현대건설 2세트와 3세트는 주스칼텍스입니다 세트스코어는 2대2 경기는 파이널 세트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평택입니다 GS 칼텍스와 현대건설의 1라운드 맞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는 2대2 경기는 파이널 세트로 이어집니다 GS 칼텍스의 올 시즌 첫 승이 참 쉽지 않네요 1승이 정말 힘드네요 저도 경험을 많이 연패를 해봤지만 정말 1승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연승도 쉽지 않지만 1승 따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의 폴리나 라히모바 선수가 4세트에만 15득점을 하면서 파이널 세트로 끌고 왔습니다 5세트가 시작됐습니다 2승 길어요 다이렉트 킬 양효진이 더 자주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랑 다른 국내 선수들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게 현대건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모습이고요 양철호 감독이 6대1로 하지 말고 6대6의 경기를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른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이야기죠 네 자, 1승을 흔들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세라 자, 수비됐고요 빠르게 쫓아오는 염해선 오픈 토스 자, 대각선 가기 깊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라 연타 어디로 갈까요? 자, 호흡 좋지 않습니다 염해선과 양효진 표승주 득점 자, 지금도 랠리 도중에 양효진 선수에게 올라가기 힘든 위치였긴 하지만 양효진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빠져서 준비를 해줘서 공격 옵션을 더 만들어줘야겠죠 그렇군요 1대1 동점 한 송이 서브 오픈 강타 폴리 정말 희한하리만큼 지난 경기와 폴리 선수의 패턴이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1세트, 4세트 강했고요 네 이제 파이널 세트에서도 출발을 잘하고 있는 폴리입니다 양효진의 서브 나갔죠 네, 바깥쪽입니다 자, 범실 30개째 기록하는 현대건설 아, 범실이 너무 많네요 네 정확히 2배입니다 2대2 동점 김주아 흔들렸고요 다시 폴리 막힙니다 네 주예스 칼텍스의 블루킹 포인트 그렇죠 블루킹 타입도 좋았고요 폴리 선수가 본인의 타점을 다 씌진 못했어요 토스가 완벽하게 온 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기회를 또 세라 선수가 잡아내네요 경기 전에는 주예스 칼텍스가 블루킹 열세일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블루킹 득점이 두 개 더 많습니다 현대건설 공격 오픈 강타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나 선수의 다이렉트 키를 성공으로 연결됐어야 될 점수입니다 네 자, 지난 4세트도 다이렉트 키를 놓쳤고요 네 3대3 3대3 쫓아갑니다 세라 세라 네,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공이 살짝 짧았는데 세라 선수가 이번에는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세라 선수가 평소에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약간 서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저는 오늘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주네요 그렇군요 고유민 배각선 코스 좋아요 네 sing 4대4에서 김주아 대신 한유미 선수가 들어갑니다. 폴리의 서브. 서브 득점 폴리나 라히모바. 이런 점수에서 서브를 강하게 넣을 수 있는다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인데요. 지난 세트 3세트 4세트에도 20점 후반때도 이런 강섬을 넣어줬던 폴리 선수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한다면 나올 수 없는 서브인데요. 5대4에서 GS 칼텍스 이소영 동점 포인트. 앞에 김세영 선수가 센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로스를 고집했던 이소영 선수인데 각이 상당히 크게 잘 나와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세트 5세트 5대5까지 나란히 와 있습니다. 매유나의 서브. 다시 한번 고임을 맞춥니다. 이소영 블록팀. 이소영 선수가 중요한 이득점을 연달아 해줍니다. 네. 이소영 선수도 이제 고조 공격수나 어린 선수가 아닌 팀의 주포로서 많이 성장했고요. 포니도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다이덕트 킨! 이소영! 자 리시브가 흔들린 현대건설 2점 차로 벌어집니다. 하지마. . 아니, 벽이 끝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점수를 만약에 따야 될 상황이 되면 상대는 파바너에서 이제 올라가. 그게 아마 10점 정도부터 낼 거야. 그 대신에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불린 마련을 걸 집중해서 잡아. 자 핸드. 자 이소영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7대5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윤아 선수의 서브가 좋았고요 배윤아 선수는 서브가 상당히 빠릅니다 준비해서 때리는 과정까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줘야 돼요 배윤아 이번엔 잘 보냅니다 오른쪽 호위 아웃인가요? 나갑니다 지금도 호흡의 문제죠 자 양철호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는데요 현대건설팀에서 블록킹 터치하우스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흐름을 끊는다는 또 측면도 있는데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네 자 8대5가 됩니다 GS 칼텍스가 연속 득점을 하면서 석점차 리드를 잡습니다 자 염해선 세터가 조금 더 중심을 잡아줘서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숙자 세터라면 지금 염해선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우선은 지금 점수가 점수이다 보고 뭐 아무리 폴리 선수에게 많이 간다 해도 지금 성공률이 가장 높잖아요 폴리 선수에게 올라가되 어느 쪽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어디 위치에서 공격을 때리냐 그건 그 쪽을 생각해 줘야겠죠 그렇군요 자 베유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염해선의 선택 가운데입니다 폴리 터치 아웃입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줬죠 네 똑같은 선수에게 공을 올려주더라도 세터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빼주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자 폴리 49득점 표성주 19득점 한송이 GS 칼텍스는 고비 때마다 돌아가면서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경기가 그 전 경기에 비해 원활하게 잘 풀리고 있고요 네 자 앞에 김주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주아 선수가 올라오면 정지훈 세터가 어떤 선수가 올라오든지 간에 김주아 선수와 맞붙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짧게 놓습니다 올라가죠 고유민 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이소영 선수의 타치 아웃이죠 네 9대7 부정차 나현정 올렸습니다 표승주 득점 표승주 20득점째 오늘 뭐 최고의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세라 선수와 맞먹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승주 선수인데 자 GS 칼텍스로 이적을 해서 오늘 최고의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GS 칼텍스가 10점이기 때문에 스페셜 미디어 판독기회는 양팀에게 있습니다 염해선 뒤쪽으로 양효진 포인트 지금 양효진 선수가 염해선 세터에게 조금 더 공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효진 선수가 많이 틀어 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앞에 브루킹 높이가 본인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세워줘서 그냥 브루킹 위에서 때려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지금 코트 안에 세터가 없습니다 황현주가 들어갔고요 올라갈 점점은 좀 막혔어요 한 점차 추격 자 지금 한송희 선수의 선택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폴리 선수와 양효진 선수가 있었거든요 폴리가 잡았습니다 사임아웃 GS 칼텍스 이번 시즌 브이리그 여자부 세 번째 풀세트 경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치열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이 경기뿐만이 아니고 매 경기마다 정말 승패를 알 수 없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세트 10대 9 한 점 차입니다 한 점 지고 있는 현대건설 김주아의 서브 자 정지윤 세터는 폴리 선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반대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오픈 세라 라인 안쪽 자 철저하게 폴리를 피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한송희 선수의 선택도 정지윤 세터는 폴리 선수가 세라 선수를 막으려고 라이트로 옮기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라이트를 줬던 건데 자 바꾸지 않고 폴리 선수가 제자리에 있었죠 그렇군요 11대 9입니다 한송희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고유민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양효진 다시 넘어가나요? 빈자리 11대 10 계속되는 한 점 승부 자 세라와 폴리가 모두 전위에 있는데요 자 바로 집중공소리로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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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주 밀어넣기 안쪽 오늘 되는 날입니다 구승주 선수 오늘 GS팀의 괴물이네요 12대 10이 됐습니다 길게 김현견 다시 올라갑니다 폴리 안쪽 네 각 상당히 좋죠 3브루핑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각을 내서 크로스 쪽 안쪽으로 때려줬거든요 폴리가 51득점인데요 바실레바의 57득점 기록을 뭐 조만간 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12대 11 한 점 차 염해선의 서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픈 자 수비됐어요 동점 기회 현대건설 폴리 스파이커 득점 동점 타 자 이정과 똑같은 코스입니다 3브루핑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각이 깊게 나와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폴리 선수가 계속 크로스 쪽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3명의 브루커가 약간 왼쪽씩 한 발로 움직여서 이동을 해서 뛰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12대 12 동점 한송이 정지윤 세라 득점 세라 팝안 네 아 오늘 경기 모르겠네요 아 세라가 말이죠 네 아 오늘 어떤 집념이나 오기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전 경기와는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세라 팝안 13대 12입니다 직선 쪽으로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 자 다이렉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리 안쪽 네 자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는 GS 선수들인데 네 자 지금이 바로 스페셜 미디어 판독을 네 그렇습니다 쓸 시간입니다 근데 일단 GS 칼텍스는 오늘 다이렉트가 잘 안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너무 네트에 붙어있어서 그래요 붙어있다 보면은 본인의 힘을 다 실어서 때릴 수 없거든요 자 스페셜 비디오 판독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들어왔다는 판정입니다 13대 13 폴리의 서브 자 나현정 길어요 안쪽 떨어집니다 현대건설의 매치포인트 자 폴리 선수의 서브 득점입니다 네 폴리 강심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수에서 저렇게 강한 서브를 범실없이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지금은 리시브하는 나현정이나 서브하는 폴리나 네 누가 더 담대하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매치포인트입니다 폴리 올라갑니다 가운데 세라 안쪽인데요 양철호 감독도 스페셜 비디오 판독을 씁니다 자 스페셜 비디오 판독을 모두 활용하는 두 감독인데요 자 매치포인트에서의 비디오 판독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독이 필요합니다 선심은 인을 판정했고요 자 매치포인트 파이널 세트에서의 비디오 판독 양 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셜 비디오 판독 제도가 이제 이번 시즌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오늘 최대로 활용을 합니다 다시 봐야죠 세라 파바네 공격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판독 결과 50으로 판독 되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현대건설의 승리입니다 3대2 풀세트 끝에 현대건설이 2연승 GS 칼텍스는 4연기에 빠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도 그렇지만 현대건설 오늘도 정말 힘든 경기를 했네요 네 자 파이널 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대13 그리고 스페셜 비디오 판독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aben Rio 인사들도 스페셜 비디오 판독